그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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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또 썰면서 잠든 거야? 어? 저 곰을 봤어요 얼마 전에도 보고 꿈에서도 봤어요 그리사 조심해! 얘들아, 아빠가 도시에 가서 약을 구해올 동안 너희가 엄마를 지키는 거야 붉은 곰을 찾아가게 북극성을 따라가다 보면 태고의 습이 나온다니 때로댔다!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어? 꿀려! 엄마가 그랬는데 우리 둘은 서로 힘이 돼줘야 한다고 흔들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? 날 너무 원망하지 마라 제 주인이죠? 그렇죠!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저는 예이처보족의 딸 그리사 당신을 느낄 수 있어요 고마워 저는 이렇게 하늘을 위해 다행이다 저는 자신을지